.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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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마시고 준비해라! 시청해봐! 한 주 동안 잘 챙겨 드셨습니까? 맛작 준비를 맡은 MC, 먹랑이! MC 먹지 인사드립니다! 진지하게 인사드립니다. MVP 특전으로 오늘 팀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메뉴를 미리 알고 나와서 전략적으로 자려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빨리 알려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곳은 전국 맛잘애들의 성지죠. 열리당길에 위치해 있고요. 40가지가 넘는 안주, 그리고 50가지가 넘는 막걸리와 전통주가 있는 K주점 스타디움입니다. 이 고소한 냄새의 정체가 뭡니까? 저희 집 대표 메뉴인 고추튀김입니다. 고추튀김? 대표 메뉴 고추튀김! 네, 맞습니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가진데요? 아, 아닌데요. 고추튀김이고요. 저희는 특상으로 오이고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먹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형님. 그래서 제가 한 점씩 준비해놨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맛있고 바삭하고 말할 건 없고 삼켰을 때 그 이후에 향이 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고추는 끝에 삽사름한 고추의 특유의 매콤함이 느껴져요 저희들은 선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I will be back 위대한 승부 도출 맞축돌아 왔습니다! 도망 안 가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선수에게 일단 안부를 먼저 보고싶은데 저 방송을 모르시다가 아래분께서 리모컨을 많이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조선수 집안에 불행기는 두루 편하십니까? 아니 그냥 집에 가니까 네 뭐 종합행사하고 다니냐 이러더라고요 조선수와의 합이 어땠냐 라는 우리 본부의 질문에 아미 선수가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 아아아아아아아 왜 우냐고요 왜 울어요 이 앞생각은 눈물이 나는거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팀이 이기는 칼로리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은 칼로리절입니다 오늘 저의 팀은 나와줘요 뽀빠이 어? 나와줘요 뽀빠이? 뽀빠이 뽀빠이 뭐야 왜 뽀빠이인데? 뽀빠이 뭐야 뽀빠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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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어디 뽀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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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전에 아래 보고 또 리모컨을 떨어뜨렸답니다 뽀빠이 왜달리지 마 터치하지 마 터치하지 마 터치하지 마 오늘은 2대 2대 2 팀장입니다 투 벌서스 투 벌서스 투 벌서스 와 와아... 제2? 제2? 아아... 제2? 제2?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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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있구나! 어, 설마! 그건 뭐 어쩔 수 있다. 나는, 저는 야수입니다. 오! 아, 너무 전량이 잘못됐네. 칼로리를 생각해야지. 칼로리를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먹는다고? 하하하하! 아, 너무 전량이 잘못됐네. 하하하하! 오늘 스페셜로 식전주로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희 짠할게요.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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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아, 이럼 안 되나요? 아, 이럼 안 되나요? 아, 이럼 안 되나요?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안 되나요? 잠깐만요. 기볼룸의 샷이. 이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한 10년만 해봤습니다. 하하하하! 잠깐만, 이게 한 세트예요? 우와! 대박! 우와! 자, 짠! 자, 짠! 고추가 가지고 있는 육즙이 싹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에 있는 고기의 고추 맛이 싹 배어 들어가거든요. 식으면서. 딸기 강아리 이라고 했어요. 공기 실패. 준비하러서 살짝 쉬었거든요. 맛있어? 시작하면서 요.. 어메인 어버엉! 어메인 어버엉! 어메인 어버엉! 저는 오늘 타잔팀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짝꿍이 말이 많으니까 아미 선수가 계속 먹고 있어요. 너라도 먹어야죠. 알겠는데. 어? 우리 김 선수! 또 장비! 이게 뭐까? 너야, 너야, 너야! 아, 찍게! 오늘 장비 파우치가 항상 열리네요. 제 건 안 생각한 거예요? 본인 것만 준비해서 이제 짝꿍한테 타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김재경 선수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색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됐다고요! 어? 뚜벅 나요! 자, 실패! 아니, 왜? 쟤네 기구로서 이제 손으로 모으면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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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나 봤어! 아, 든든하다! 세 가지 맛이다! 아니, 이거 씹어넣으세요! 쥐소, 쥐소! 도전! 도전! 하하 맞아요... 호오... 호오... 바지락 술쥼 하나랑 닭목살 하나 zwei 먼저 네, 저희들한테 주문하지 마시고요. 흑소리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소리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 우리도 해야지. 김태균, 김태균. 자, 김태균 이제 닭목살, 꼬치 11개. 너 무리하지 마. 팔꼬치. 쉽지 않은 소리다. 최대한 작은 걸 잘 골랐어요. 아니야, 휘어서 그래요. 아홉 개. 아홉 개요? 10개 설마? 10개 설마? 10땅. 자, 이건 무조건 갈 수 있겠다. 10땅, 10땅! 10땅, 도전! 최고 기록입니다. 자, 이거 성공하면 최고 기록 성공이에요. 10땅, 10땅! 자, 2땅! 대한민국 프로야구 40인 레전드입니다. 네, 핫길러스 연구 결번. 손을 닫지 않고. 자, 김집닭! 김집닭! 자, 김집닭! 김집닭! 우리 팀이 최고. 김집닭 성공! 김집닭 성공! 아, 네. 아,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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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가 다 먹는데, 내 거는? 응? 아유, 내가 바지락 까줄게. 아유, 까줄게요. 아유, 동생한테 양보 좀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양쪽에서 안 드시려고 지금. 계속 고개 까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짜 웃기는 뭔지 알아? 남자들이 다 바지락 까고 있다, 지금? 진짜 지금 옆에서! 옆에서! 이라고 해서! 내가 뭘 줄 알아! 아미님 드리려고. 아미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싸악 해서. 먹어볼게요. 어이구, 작았다. 으응. 6,2,3. 6회공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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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와, 돼지고기? 돼지고기! 우와! 어어! 바툰가를 위해서 양보해서 감사합니다! 바지는 한 서른말리 깠다, 몸치가. 나도 진짜 다정하게 까서 윤지한테 딱 한 마리 한 마리 오빠 어? 드시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하세요 한 입 더 한 입 더 저희가 우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어? 김태균 김태균 진짜? 제 거예요? 아니 나는 좀 챙겨주려고 아니 판드로 챙길려고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 갑니다 깔끔해요 또 오 맛있어 나이스 샷 마지막 메뉴인 한우 대창 닭볶음탕과 소고기 육전 주문 시작해주세요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영상만 오 안 돼 오 맛있겠다 오 안 돼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영상 잘 잡혔고요 네 깨끗하게 네 네 진정성 깜돌깜돌 와 진짜 녹아 입에서 네 저걸 어떻게 찍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건가? 그냥 그냥 무조건 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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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안 귀여워 귀여워 원 형 원 형 원 형 오 오 오 맛있어요 쏟아 말까? 오 오 오 네 으음 와 녹아요 댕글탱 олет 댕글탱이 와.. 댕글탱이 댕글탱글 다음 주부터 마피아 국방 오세요 댕글탱이 아우! 아깝다 될 것 같은데? 아미 선수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또 대창으로 떴거든요 아시죠? 아미 아미 하면 대창입니다 아미 하면 대창이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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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미 시아미나 여러가지 먹방 퍼포먼스가 많은데 대창 퍼포먼스가 대단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와.. 지금까지 먹어본 대창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신선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국도 너무 좋고 아 신선해요? 그냥 먹어야겠다 야.. 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뭡니까? 육전 햄버거 우와 육전 안에 이제 이게 아까 갓김치를 한게 였고 또 파 묵은지 파를 였고 다시 묵은지를 였고 한 4개만 쌓았습니다 우와 육전버거네 육전버거 이거 어디 한 번 넣어 우와 저거 뭐야 우와 육전 엉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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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x3 아 그래 좋아요x3 좋아요x3 야 소 선수도 마지막 한 방을 누리고 있네요 아니 조 선수도 체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맛판 뒤집기 한 방 네 멘탈은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만 먹으라 좀 아.. 나 나 오늘 거짓말 안하고 살면서 태어난 고추 중에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지금 고추튀기 몇 개째입니까? 서른 몇 개 먹고 있습니다 서른 서른 개째 서른 개 고추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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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밭 고추밭 소리다 이 정도 고추밭 소리 고추밭 가수원시 제가 고추가 된 것 같아요 고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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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핫 손질까지 하네요 손이 미끄러지나 봐요 제가 부르셨어요 김 선수 괜찮으시죠? 지금 뭐라고 지금 뭐라고 지금 아니 우리 우리 김 선수 우릴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안 되고 여기 봐야 돼요 K주점의 이 개인 요리를 지금 다 고추로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막걸리 술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막걸리가 아까 우리 술찜 막걸리 술 맛 났잖아 거기 안에 막걸리가 살짝 들어있어서 취하셨어요 전형적인 취한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어요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어요 이야 맛나 맛나 맛있다 김 선수 맛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소고기 담백함이 딱 씹히다가 나는 대장에 다 드시고 다 드시고 말씀하세요 네 제가 궁금해요 혹시 더블헤더 낀 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더블헤더를 10게임을 할 수 있어요 더블헤더를 10게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마음이면 더블헤더 10게임에 아니 배가 이상해 네 자 그리고 배가 배가 많이 나요 배가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와 살다 살다 배가 여러분 아파요 없어봐요 배가 아니 배가 정말 많이 저 피지커맥에 넣은 조진영 맞습니다 여러분 우와 모두 60분 맞장이 종료됐습니다 측정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팀의 대표분들이 한 분씩 나와가지고 네네 결과를 뒤집기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오 에어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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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3. 3. 3. 4. 4. 4. 3. 4. 여기서 이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MVP가 남아있습니다. MVP,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김태균. 와, 축하한다. 진짜 축하한다. 안 되셨잖아요. 와! 팀원의 반발이 심한데요? 이 사람이 뭐랬다고요? 이 사람이 뭐랬다고요? 먹은 건 제가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랬어요? 나와 보세요. 끝까지 젓가락을 놓지 않는 모습이 지구려! 포기하지 않는 근성! 윤지 선수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제가 마지막에 선물을 윤지 선수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요? 우리 팀이니까! 우리 팀!